안녕하세요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 이후에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그렇게 쉽게 빠질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지금 한 번 더 제가 계속 이 자리마다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의 요소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다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전쟁이 나오고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원자재 원자재를 가지고 가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원자재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이런 원자재에 대한 그리고 부품 장비 기술력들을 통해서 서로 서로 견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들고 왔는데 그 내용 보시면은 아마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그 내용들 지금 코스모 톡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준비된 내용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코스모 공매도 감소 개인은 매도 MLCC 전기차 배터리 리튬 관련주들 강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공매도가 감소했다 해서 뭐 갑자기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지금 금융사 중에서도 자문사 자산운용사 보시면은 ETF 수익률이 지금 1위입니다 어디? 2차 전지 ETF 수익률이 1위라고요 6월달 동안 그 말이 뭐겠어요? 지금 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자금들이 그 말은 또 뭘 대변해요? ETF는 뭐예요? ETF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ETF 지수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전반적인 지수들이 그러니까 즉 ETF 수익률이 1위다 그러면 ETF 관련된 게 2차 전지를 추종하는 지수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1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렸겠죠 왜? 지금 코스모 신소재 뭐?라는 종목들 자 코스모 신소재 지금 6조라는 시총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6조 달성하기 위해서 예전에 3조였을 때 3조가 더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6조가 되면서 가격대도 20만 원을 넘었겠죠 그러니까 즉 그 말입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다 몰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종목들 전부 다 빠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한참 올랐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력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관과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 자금이 모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분명히 자금이 모인다라는 거는 급등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높일 만한 내용들이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또? 바로 해외에서 이 해외 이슈라는 거는 사실 세력들도 그리고 국내에 있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해외 이슈를 다만 이 이슈들이 언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대충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권에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들어가고 반등에서 매집을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바로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거를 제가 바로 이 코스모 신소재 실시간 대응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가 뭐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온다 가능성 커 보인다 말씀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사실 말씀드린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았으면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응이 안 된다는 거 왜요? 잘 모르니까 자 지금부터 그 모르는 내용들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23일 일요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일본 자 일본 오늘부터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중대응의 주목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수출 규제를 들어갔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일단은 1년 연장했습니다 삼성, SK를 비롯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1년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올랐죠 이번에도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규제 때문에 왜? 일본에 대한 기술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일본 기술력이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극 활물질 자 코스모신 소재에 뭐 만들죠? 양극 활물질 관련된 거 2차전지 이쪽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화학 소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다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어떻게 연계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것도 반도체 쪽이야 안돼 양극 활물질 어 중국으로 안돼 수출 규제 안돼 요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전반적으로 수익이 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위에서 어 뭐 가니 안 가니 어 이제 떨어지겠지 뭐 공매도가 들어오니 많이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할 게 아니라 과연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2차전지인데 2차전지에 지금 전체적인 큰 테마을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해외 해외에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은 그 뭐야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지원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어 부분을 전부 다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테슬라한테 밀릴까봐 중국 기업이 그래서 중국 자국에 있는 기업들로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지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아 중국에서 지원금 많이 들어가니까 싼 가격에 많이 팔리겠지 그러면은 2차전지와 소재 납품하는 기업들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요렇게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야 자 코스모 신소재는 어디로 납품하는 기업입니까 바로 삼성 전기 삼성 SDI 자 삼성전기 삼성 SDI 뭐하는 기업이에요 다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부품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개발하고 있는 기업 삼성 SDI 삼성전기 쪽 전부 다 그쪽 기업이잖아요 그쪽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매출이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반도체 수출 장비 규제 1년 연장 됐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성 쪽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안 빠지는 거야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거야 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 규제 반도체 장비 한다 이거 일요일 날 떴습니다 23일 일요일 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 우리도 너희 거 안 쓸래 라고 대응 나오자마자 급등 나올 겁니다 삼성 쪽으로 납품하는 기업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크게 크게 수익을 보는 거지 바닥에서 하다못해 5% 10% 그냥 보면서 시작한다 이거야 그리고 왔다갔다 박스 꺼내서 하단부 잡았어 그다음부터 급등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서 발맞춰서 테마 흐름 수익 실현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은 모르겠다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위에 번호 준비되어 있죠 코스모톡이라고 코스모톡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무료로 보내주시는 거고 제 번호는 있기 때문에 코스모톡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내용들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통에서 매번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항상 영상통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타이밍이 늦더라고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세력들은 최대한 빠르게 요렇게 꼬리를 달고 매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악플 악플 말고 선플 많이 달아달라 뭐 아니면은 매수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직접적으로 잡는 모습 보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방에서 코스모 주주님들이 있는 방에서 같이 하는 모습을 봐야 믿더라고 그래서 준비한 톡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단타 대응까지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 되면은 또 올라갈 겁니다 24일 25일 26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나올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대응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달라진다고요 7월달 7월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응 똑바로 가져가야지 크게 보셔야죠 자 그거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진짜 잘하고 성공하시는 분들 예전에 여전부터 잘하셨겠어요 아닙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뭔가 움직임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뭐라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뭔가를 알아봤는지 아니면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는지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은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못해도 5% 10%는 더 커지고 손실도 적어질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됐죠?